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와 여러분 날씨가 완전 이제 여름이에요. 여러분들 방학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또 우리 입시 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인 유평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어 독해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듣기 평가도 잘 준비하고 계시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많이 고민하시는 문제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보통은 3점 문항에서 그와 같은 문제들이 등장하죠. 자 3점 문항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함의출원 문제, 업법 문제, 어휘 문제, 그 다음에 빈칸 두 개, 순서 하나, 문삽 하나, 그리고 뒤에 장문 독해의 어휘 하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3점 문항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순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 문제를 푸실 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이 될 때 뭘 기준을 잡아야 될지가 궁금하겠죠.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병우.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순서를 푸실 때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능어를 잘 활용하자. 자 왜냐하면 영어의 글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장치가 바로 이와 같은 대명사에 대한 언급이에요. 대명사 자체가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명사를 대신할 때 무엇을 사용하는지를 파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this라고 하는 명사는요. 앞 문장 전체를 나타날 때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that이라고 하는 명사는요. 비교할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의 크기가 너의 집의 크기보다 더 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린 주로 어떻게 쓰냐면 my house 대문자로 써야 되겠죠. my house is bigger than that of yours. 이렇게 쓴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것과 저것을 비교한 것이라서 that은 여기서 my house가 나와야지 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it이라고 하는 것은 앞 문장의 핵심 단어입니다. 앞 문장 전체를 받은 건 this지만 앞 문장의 핵심 단어 I have a dog. it's cute. 할 때 it은 앞에 나온 강아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명사들은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런 대명사 외에도 지시어 같은 것들 있죠. this guy, such a girl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바로 앞에 언급되었을 때 쓴다는 것은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앞에 언급된 것을 얘기할 때 쓰는 게 such a 명사 그 다음에 this나 that 이런 것들도 있고요. 진짜 3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는 유의어를 쓰기도 합니다. 또는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같은 의미 다른 표현으로 패러프레이징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는 밸런스가 나왔어요. 근데 뒤에는 disharmony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알면 좋은 연결사인데요. 여러분 연결사에서 for example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가장 생략이 잘 되는 연결사이기도 해요.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상황이 제시되거나 아니면 if가 나오거나 when이 나오거나 또는 let's say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전반적으로 모두 다 스페시픽한 예시가 나와요. 영어의 설명 방식은 덩어리가 큰 것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결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항상 for example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한 상세한 설정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새로운 정보는 절대 for example 뒤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새로운 정보 못 나온다. 되셨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similarly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가 다른 예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시 뒤에 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기초 문제를 보세요. for example 다음에 similarly가 있지. similarly 다음에 for example 나온 지문은 단 한 번의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돼요. 예가 없을 때는 also를 써가지고 또한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however라고 also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흐름이 동일하게 이어지느냐 아니면 흐름이 바뀌느냐입니다. however는 흐름이 바뀌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문사글 여러분들 기초 문제를 푸시면 2017년도 기준으로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however로 시작을 해요.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은 however이 좀 변이가 되어서 instead나 rather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사에 대한 것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스킬을 다 봤잖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것들이 on the other hand 대조 두 가지 대상에 대한 차이점 그 다음에 thus나 therefore는 내용을 마무리할 때 씁니다. 마무리할 때 쓰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 특징이 therefore나 in addition, similarly 이렇게 딱 세 가지 정도가 마무리할 때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문제 푸는 플로우는 어떻게 되면 가장 좋냐면 첫 문장을 먼저 파악을 해요. 아 소재가 이거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a부터 c까지 첫 문장을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이런 내용이구나. 근데 순서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같은 말 하는 게 먼저 묶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however 뒤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텝 3는 전체적인 글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보통은 이래요. 문제점이 나왔다. 원인 파악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개념이 나왔다. 생소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예시와 결론. 이 순서대로 배열이 됩니다. 하나는 순서가 2점이고 하나는 3점이고 이렇게 5점을 가져갈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도 우리가 기출 문제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페셜 레퍼런스가 뭔지 몰라요. 거기다가 포인트까지. 자 내가 이렇게 실전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밑줄 그어놓으시고 아하 개념이구나.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냐면 Are larger than themselves.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크대요. 와 뭔지 모르겠지만 larger하다. 자 그 다음에 앞에 문장은 Isn't really a paradox. 뭔가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Landmarks네요. 각 지역마다 우리가 명소라고 하는 곳이 있죠. 명소는 명소가 맞아요. 근데 명소는 또한 주변 명소 주변 것들을 define 결정을 합니다. 끝이에요. 그러면 명소와 관련된 개념을 지금부터 얘기할 건데 이 아이하고 주변하고 어떤 관계인지가 나오다 말았습니다. 그럼 개념에 대한 예시를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나오는 A를 딱 보니까 In a paradigm that has been repeated on many campuses 자 우리가 캠퍼스에서 보면 Researchers first collect a list of campus landmarks. 드디어 캠퍼스에 있는 명소들에 대해서 연구진들이 리스트를 수집합니다. 자 그 다음 B의 첫째 줄을 보면 이와 같은 거리에 있어서의 비대칭 그러면 B 앞에는 거리에 대한 비대칭이 나와야 This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는 랜드마크 얘기하다 끝났지 거리 얘기 1도 하지 않았거든요. B는 맨 앞에 올 수 없으니까 2번, 3번은 일단 없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C번 가볼게요. 자 정말 놀라운 발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견은요 놀라운 발견이 어떤 거냐 Distance from an ordinary location, 거리가 나오죠. 평범한 장소에서 랜드마크까지의 거리가 짧게 느껴지고요. 어떤 거리보다 랜드마크에서 평범한 장소의 거리보다 자 지금 여기에서는 파인딩에다가 S가 붙었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연구 결과인지 얘기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연구를 시작한 게 A죠. 자 그러면 A를 딱 보시고 나서 이제 거리라고 하는 것들을 잡아보셔야 돼요. 리스트를 언급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다른 학생 무리한테 거리를 한번 측정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pairs of location이니까 쌍으로 이루어진 장소가 되겠죠. 어디에서 랜드마크까지 또 어디에서 평범한 장소까지 그럼 여기에서는 평범한 장소에서 랜드마크 랜드마크에서 평범한 장소까지 알아봐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잡고 있는 문장은 C가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아 평범한 장소에서 랜드마크까지 가는 거리가 짧게 느껴져요.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보다? 랜드마크에서 일반적인 거리보다 그래서 A 다음에 C가 연구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연구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느냐 거리죠. 거리 그럼 어떤 거리냐 랜드마크에서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장소까지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장소에서 랜드마크까지 가는 거리 근데 여기가 훨씬 더 짧게 느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그래서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피에르의 집 평범한 장소죠. 에펠타워 명소죠. 그래서 피에르의 집에서 명소로 가는 게 shorter 짧게 느껴진다. 뭐보다 에펠타워에서 피에르의 집에 가는 것 보다. 이게 구체적인 이름이 나왔으니까 예시예요. 예시를 들 때는 보통 for example이 생략되죠. 자 like black holes 블랙홀과 마찬가지로 블랙홀은 주변에 있는 것들을 빨아 당기잖아요. 랜드마크스도 마찬가지로 잡아 당기는 것 같아요. 평범한 장소를 자기들 쪽으로. 그래서 랜드마크가 그냥 이만큼 있는데 느껴지기로는 이만큼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더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 거리인데. 그 말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장소는 이렇게 블랙홀처럼 빨아다니는 기능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거리 얘기하다가 이게 비대칭이잖아요. 비대칭이 뭐냐. 서로 안 맞다는 거죠. 이와 같은 거리의 비대칭은요. violates the most elementary principles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인 유클리드의 디스턴스를 위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컨마를 딱 찍고요. 대시 왜 나왔죠? 이러시면 안 돼요. 컨마 뒤에 대시의 관계대명사는 안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동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동격의 접속사라서 가능해요.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원칙이 어떤 거냐면 the distance from A to B A에서 B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B에서 A까지의 거리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원칙에 위배되고 있죠. 그게 지금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내용 다음에 이 원리를 얘기할 때는 this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얘가 먼저 나왔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자면 거리와 관련된 우리의 판단은 항상 반드시 일관성이 있는 건 아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랜드마크가 자기보다 더 큰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블랙홀처럼 빨아당기니까 거리가 짧게 느껴진다는 것을 앞에서 스페셜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설명했던 거죠. 이해 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첫째 줄 보면서 단서들을 잘 파악해서 한 번씩 한 번씩 넣어보는 거죠. 자 우리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잠깐 끊고 한 번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스터디즈 오브 피포 자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스트러글링 위드 메이저 헬프 프로범스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show that 연구 결과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말하기를 they derive the benefits from their adversity 고난이나 역경으로부터 그들은 이득을 받대요. 연구 결과는 주제와 관련이 있죠. 마이너스 일을 겪고 나면 이득을 받대요. 스트레스 for events 자 그러면 스트레스를 주는 일들이 어떤 게 있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to develop new skills 아하 원리가 뭐냐 새로운 스킬을 개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니까 아 내가 6평을 못 봐도 9평 그 다음에 11월 수능을 대비해서 내 약점을 파악하니까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re-evaluate priorities 나는 항상 우선순위를 돋는 감옥이 있는데 이 감옥도 우선순위를 둬야겠어 우선순위에 대해서 재평가할 수 있고요 새로운 통찰력을 배울 수 있고 거기다가 새로운 강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ABC 한번 가보겠습니다 high levels of adversity 자 이번에는 뭐를 중심으로 보셔야 되냐면 레벨입니다 수준이나 강도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high가 들어갔으니까 높은 수준의 역경은요 predicted poor mental health 정신적으로 안 좋다 as expected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하지만 who had faced intermediate니까 중간이에요 중간 수준의 레벨을 겪은 사람은 고난인의 역경에 대해서 were healthier than 훨씬 더 나아졌다 누구보다요 who experienced a little adversity 고난인의 역경이 빵 거의 0에 가까운 안 겪은 사람들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A는 레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레벨이 플러스니? 라고 하면 중간 적절해야 돼 여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새로운 스킬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얘는 레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자 그 다음 B의 첫째 줄 한번 가볼게요 intermediate levels of adversity were predictive of the greatest resilience 자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역경이나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 딱 예측이 됐습니다 the greatest 최상급이죠 그러면 중간이 가장 최고로 회복력이 높았다 플러스였다 자 우리 여기서 최상급이 나왔죠 최상급은 우리가 문법적으로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셋 이상일 때 비교를 할 때 쓰죠 최상급은 거의 결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중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A하고 B 중에는 B가 더 마지막에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C번 가볼게요 in other words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즉 다시 말해서 다르게 말하면 앞뒤 내용이 똑같을 때 씁니다 네임미로 고쳐서 쓸 수 있어요 the adaptation process initiated by stress 스트레스로 시작되어 있는 시작된 적응의 과정이 can lead to personal changes 개인한테는 더 나은 과정으로 가기 위한 변화를 의미한다 자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minus에서 플러스로 뭐 하는 거죠 change 변화하고 있죠 어디로 new skill을 배우면서 더 나아지고 있다 앞뒤 내용이 동일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뭘 써야 되냐 C를 쓰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어떤 수준의 레벨이 좋으냐 너무 높으면 안 좋다 중간 괜찮다 안 겪은 것보다 따라서 최고로 뭐다 좋은 회복력은 중간이었다라고 결론을 나타내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건 C A B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4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내용을 따라서 한번 가볼까요 원 스터디 닷 자 연구입니다 측정을 했습니다 자 37 major negative events니까 37개의 스트레스를 주는 부정적인 사건에 노출을 시켜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carvilinear relationship 자 뒷문장에 보니까 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경과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건강 사이에 어떤 관계가 나옵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냥 어떤 관계가 나왔는지 뒤에 나오면 되겠다 그래서 역경과 그 다음에 멘탈 헬스와 관련된 것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자 A번에 보면 보통 예상을 하기로는 high adversity가 안 좋다라고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중간이라도 있는 게 낫다 그 다음에 팔로업이라고 했으니까 후속 연구죠 후속 연구를 했더니 정말 비슷한 연결고리가 느껴졌다 뭐하고 뭐 사이에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시련 역경의 양과 그 다음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반응 사이에 스트레스를 받는 요소에 있어서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마지막 B를 보시면 중간 정도의 역경을 겪은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가장 큰 회복력을 보였다 자 그 다음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thus나 in addition, similarly는 마지막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따라서 그럼으로 결과 having to deal with a moderate amount of stress 우리가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 may build resilience, 우리의 회복력을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미래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이 될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curvilinea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아예 없는 것보다는 중간 정도가 낫다 그 다음에 너무 높은 것은 낫다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정답은 4번 이렇게 나올 수 있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알려드린 꿀팁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와 6평, 9평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그 속에서 이 단어와 이 단어 전에는 뭐가 먼저 나와야 되고 어떤 정보 어떤 정보가 있으면 뭐가 나중에 나와야 되는지 파악하기가 쉽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제가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비교구문이 나왔을 때는 무슨 정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정어가 나왔을 때는 그 뒤에는 어떤 표현들이 나오고 부정어 나오기 전에는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발견하실 수가 있답니다 그것이 여러분만의 스킬이 되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르쳐드렸던 이 3점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 파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5점은 이미 확보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꿀팁들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잘 풀 수 있는데 요긴하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요청이 있었어요 러기에서 보고 있는 최준식 학생 정말로 시험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학생들이 6평을 정말로 잘 보실 수 있도록 선생님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